제종시의 전통문화유산이 시민들의 문화향유 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. 제종시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향교 서원문화재 활용사업에 연기향교와 전이향교가 선정돼 오는 11월까지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 사업은 문화재를 배경으로 시민들에게 교육이나 공연, 체험 등 다양한 문화재 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입니다. 문화재별 구체적인 진행 프로그램과 일정은 두 개의 향교 누리집이나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